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게시글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.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고발인 신분으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했습니다. 서민위는 어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와 비대위 관계자 또 메디스테이프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이 단체는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자가 피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의협과 비대위가 이를 지시했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